그러면은 이 사철갈 가지고 배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꼬미님은 이쪽으로 붙으셔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다 그리고 이 네 명만 둘이 붙고 북을 다 이쪽으로 북을 잡으시지요 그리고 여기는 북 치지 마시고 소리 들으세요 사철갈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바꿔서 해 볼 거군요 동거님 동이 북을 계속 북을 치십시오 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 동 선배님들 몸성이 따라서 살살 쳐보셔 이제 이산저삼이 이 다름도 바꿔서 보시고 자 목 높여서 내봐 여기 세 세 명이 목장군이여 목 높아 목을 높여봐 자 외장님이 목 높여봐 이산저삼 그음에 가서 시작 이산저삼 이산저삼 킹 이산저삼 이산저삼 이산 ㅯ 알 Fuck 잘한다 고마가 왔다가 갈 곳은 가노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성화시라 옛부터 흘러있고 흉기하고 흉기하고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 상풍 흑불안 행복 새겨 올해를 꼭 해야만 상풍 달풍 흑불 흑불 잘한다 가을이 나고 겨울이 돌아오면 황불안 정찬 마람이 백설만 펄 펄펄 휘날리어 늙여 흑 흘러나가고 내 성진도 아참거리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 좋다 고아세상 돈님도 너네 한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다 행년을 가한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든 시 다 지어면 만사짓고 못살 인생 아참거리 죽고 지면은 북마옹산 천 의외로 가나 싸 훈내 반반 진술은 무려 행전에 일매주만도 못하니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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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지마로 아까움 종종 너라 다 세워라 가지마라 다는 다 다 날씨가 다 다 다 다 다 개수나무 겉겉듭니다 대양에 알수와 군복두지어는 놈과 부모부려어는 놈과 종이 화봉도 파는 놈 차개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군복두지어는 님네들 서로 모아앉아서 향한 풍속 그만뭇게 오면서 걸어 걸어뜨리고 녹아보세요 그럼 자 복잡을 수 있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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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